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온가액의 마지막 부분 제품별 온가계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별 온가계산은요 개별 온가계산과 종합온가계산으로 나뉩니다 첫번째 개별온가계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온가계산은요 성능, 주격, 품질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우리가 다품종 소량생산이라고 합니다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계산은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그래서요 제품 하나하나 계산한다고 그래서 개별온가계산이라고 합니다 온가계산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제품 하나하나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제품 하나하나 계산하는 개별온가계산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온가계산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므로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면 그 현장에 작업 지시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제조지시사라고 그러죠 그럼 그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겠고요 만들게 된다면 그 제품에 사용된 직접비하고 간접비를 해당되는 작업 온가표에다가 상세히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제품 하나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작업 온가표만 보면 얼마에 완성이 됐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작업 기록이 복잡할 것은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온가계산은 매우 정확합니다 시간과 비용은 많이 소요됩니다 핵심은 간접히 배부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요 제품 하나하나 온가계산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개별 온가계산을 쓸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루에 1000개씩 만들고 있는데 제품을 그 1000개의 제품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온가계산을 하면 정확도가 없겠지만 상당히 비율성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한꺼번에 전체 들어간 비용에서 생산한 수량으로 나누면 하나당 온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하나 계산했을 때보다 정확도가 낮겠지만 효율성 면에서는 우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계산을 종합 온가계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온가계산에는 이 개별 온가계산과 종합 온가계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 온가계산은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지만 대량 생산하는 제품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업종을 잘 외우셔야 됩니다 이 업종이 다 중요 표시하십시오 건설 조선 항공기 주문에 의한 가구 그다음에 기계 제조업에서는 개별 온가계산이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특성들은 뭐냐면 정확도가 우수한 거예요 정확도가 중요한 겁니다 정확도를 생명으로 하는 거 많이 생산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개별 온가계산을 택해야 되는 거죠 개별 온가계산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발생된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계산하는 실제 개별 온가계산법이 있고요 하지만 매달 생산하는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의 경우에는 실제 개별 온가계산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를 예상해서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정상개별 온가를 택해야 됩니다 정상개별 온가는 실제 개별 온가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제조간접비를 예상해서 비교하는 거죠 예상해서 비교해서 그다음에 기말에 조종을 해가지고요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그 차이를 회계처리해서 맞춰주시면 그게 더 훨씬 현명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 종합온가계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온가계산은 한꺼번에 전체에 사용한 비용 제조온가총액을 생산한 수량으로 나누어서 하나당 온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한꺼번에 몰아서 계산을 한다 라고 해서 종합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종합온가계산을 해야 되는 업종으로서는 연속된 공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업종이다 그러면 종합온가계산을 하는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소품종 대량생산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소품종 대량생산 여기다 써 놓으시면 돼요 소품종 대량생산 업종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특징을 잠깐 보시면요 특징을 보시면은 동일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해가지고요 하나당 제품온가를 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온가는 평균 금액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볼펜을 하루에 천 개 만든다 그러면 볼펜 하나하나에 주입된 잉크가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 온갖 계산이 전체 차지하는 제조온가에서 정확도 면에서 그다지 중요한게 아니므로 그 하나하나 볼펜의 평균 금액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가정하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동일공정의 제품은 동질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해서 다 똑같은 종류의 볼펜이다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요 똑같은 종류의 볼펜이니까 전체 들어가는 비용도 비슷할 것이다 가정하에서 총 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갖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종류의 제품이다 보니까 간접비가 거의 발생될 일이 없어요 간접비는 여러개의 종류의 제품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똑같은 종류의 제품이다 보니까 똑같은 비용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 방법도 개별원가 계산과 달리 직접비하고 간접비로 계산하지 않고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종합보가 계산의 종류에는 대량 생산하는 업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공정에서 하나의 제품이 나온다 이걸 단일 종합보가 계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해당되는 것은 재빙업 재염업 이런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별 종합보가 계산은 제조공정이 두 개 이상을 거쳐서 공정 두 개 이상을 거쳐서 완성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화학재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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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상품종합원가기회사는요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공정에서 생산되는 건데 그게 마지막에 나올 때는 다른 종류로 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동일한 재료로 동일한 공정에서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나올 때는 다른 종류로 바뀌는 거예요 정유소를 잠깐 보면 기름을 정제를 해가지고 처음에 정제를 해서 나오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시발유 경유 등이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정육점에서 정육점에서 고기가 나올 때 가죽 뭐 살코기 뼈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따로따로 판매하는 거죠 낙농업에서 낙농업에서 해당되는 게 나올 때 우유 치즈 뭐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은요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과 비슷하게 동일한 종류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등급이 나눠지는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이쪽에는 연산품 종합원가 계산처럼 종류가 따로따로 이런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에요 똑같은 종류인데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런 것들을 등급별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종합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의 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체 총 제조비용 나누기 총 생산량입니다 여기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생산량입니다 그 생산량을 어디까지 반영해야 되냐 이거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그 생산량을 완성된 제품의 수량뿐만 아니라 완성이 안된 것도 같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를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 환산량은 완성된 수량뿐만 아니라 완성이 안된 수량까지 전부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취자에서 나온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완성이 안된 게 100개가 있는데 50%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50%까지를 완성수량에 반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계산 방법은 100개 곱하기 50% 이렇게 합니다 100개가 완성이 안됐고 50% 됐다 그러면 100개 곱하기 50% 하면 되죠 그럼 50개가 나오게 됩니다 애초에 50개만 작업했다면 완성이 됐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공장에서 만들다 보면 그 100개를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산해서 계속 진척해가는 거죠 계속 가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재료도 투입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수량에서 배제한다면 계산의 정확도가 더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수량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량 부분에 환산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환산량이라는 말이 나오고 완성도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종합원가계산과 관계되는 특징이다라고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요 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입니다 따라서 그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품의 원가계산에서 종합원가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이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중요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원가계산은 다 학습 했으니까 이 제품별원가계산 단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숙지해야 될 게 종합원가계산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 계산하는 방법에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그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투기의 차이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착수된 게 먼저 완성된다는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번 연도에 완성된 것만 계산하겠다는 주의고요 평균법은 오래 완성이 됐는데 이 완성된 게 작년께 완성이 된 건지 오래 투입된 게 완성이 된 건지 실무에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순수하게 오래 거만 파악하기는 어렵다 라고 보고 작년에 완성 안 된 거하고 올해 완성된 것 올해 완성이 안 된 것을 합산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작년과 올해 거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겠다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여우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4단계 부분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부분이 단위당 온가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공통적으로 분자에는 총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총 비용이 작년께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분모에는 수량이 들어갑니다 이 수량에는 완성이 안 된 환상량까지 다 반영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개를 구해서 단위당 온가만 구해내면 결국에는 종합보호가 계산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수량 파악하는 걸 먼저 먼저 해요 수량 파악하는 것 즉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걸 먼저 작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두 번째로 작업을 합니다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수치가 나오면 이제 하나당 온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1단계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한다 완성이 안 된 것까지 수량을 계산한다 이런 말이 그 다음에 분자에 사용할 그 비용을 요약한다 3단계 4단계 그래서 결국 단위당 온가를 구한다 마지막 단위당 온가를 구했으므로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것하고 완성된 것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계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제일 1단계가 물량의 흐름을 파악한다고 그랬으므로 이 단계에서 해야 될 것은 선입선출법과 평균법 좀 차이가 있는데 선입선출법은 순수하게 오래 투입된 것만 가지고 오래 완성된 것을 계산하겠다는 주의입니다 평균법은 오래 완성된 것에는 작년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작년 걸 빼지 않고 작년과 올해 걸 포함해서 하겠다는 주의입니다 뭐 한 달 단위로 따지면 저번 달하고 올해 이번 달 그렇게 말하는 거요 연 단위로 따져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선입선출법은 오래 완성된 물건이 있다면 그 완성된 물건에서 작년께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작년 걸 빼고 그 다음에 올해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그 물건을 더해서 순수하게 올해 완성된 것만 가지고 계산하겠다는 거요 얘네들의 그 이론은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되는 거다 그런 절차 하에서 계산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자료 파악할 때 물량의 흐름 파악할 때 작년 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완성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올해 완성이 안 된 것도 필요하죠 올해하고 관계되는 게 완성품하고 기말 제공품이고요 이건 작년 거와 관계되는 거죠 작년 거 자료가 왜 필요하냐면 올해 완성된 거에는 반드시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평균법에서는 올해 완성된 것 중에서 작년 것을 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게 작년 거고 어느 게 올해 완성된 건지 올해 투입돼서 올해 완성된 게 있을 거고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완성된 게 있을 건데 두 개가 섞여있단 말이에요 완성품에는 그 중에서 작년 것을 어떻게 빼냐 이겁니다 빼기가 어렵다 그래서 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그 자료는 필요 없다 그런 주의입니다 첫 번째 물량의 흐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도 다르죠 그러면 기초 제공품이라는 게 하나가 없으니까 계산 방법이 매우 단순할 거예요 단순한 만큼 정확도가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수량부터 먼저 파악하기 때문에 선입선지법 보면 올해 완성된 수량에서 작년 거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수량을 빼요 그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수량은 환산량으로만 계산이 가능하겠죠 100개가 완성이 안 됐는데 그게 70% 100개 작업이 안 돼서 그런다 그러면 그 70%에 해당되는 수량을 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말에 완성이 안 된 거의 수량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그 수량이 정화보험가 계산은 완성 안 된 수량도 포함하는 거니까 그 수량이 이번 연도의 수량만 되는 거죠 평균법은 올해 완성된 수량에 반드시 작년께 포함돼 있을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수량 금액에 작년께 빠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올 경우 선입선출법에 비해서 평균법의 수량이 크게 됩니다 단 작년에 전부 다 완성을 해서 기초제공품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둘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법의 수량이 선입선출법의 수량하고 비교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같거나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단계 이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요 쓴 배분해야 될 쓴 그 총 원가를 계산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은 이번 연도 것만 가지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번 연도의 총 비용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번 연도 총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봐요 근데 평균법은 작년 거하고 올해 것을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그 비용도 작년 거 비용하고 올해 거 비용을 같이 합산합니다 그래서 작년 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 부분에 잘 보면 분자에 써야 될 이 비용 파트를 잘 보면 온가 파트를 보면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는요 종합원가 계산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하니까 재료비 가공비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단위당 온가가 나옵니다 단위당 온가는 선입선출법은 단기 투입 총 온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평균법은 기초 제공품 총 온가 작년 거에다가 작년에 완성이 안 돼서 넘어온 거 말하는 거죠 이번 연도 단기 투입 총 온가 나누기 완성품 환산량을 합니다 평균법에 분자 금액이 선입선출법보다 큰 만큼 분모 금액도 크기 때문에 말 그대로 평균이 나오는 거죠 정확도가 선입선출법보다 떨어지지만 실무상 사용하기에는 편합니다 이렇게 단위당 온가가 나오면 그 뒤에 기말의 제공품하고 완성품 온가를 각각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시험에는 어디까지가 나오게 되냐면요 주로 회계 1급 시험에는 2단계에 해당되는 수량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4단계에 해당 있는 단위당 온가 계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분을 먼저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된다면 4단계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는 빨리 되지 않습니다 온가 해결하는 게 계속 설명을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빨리 이해가 되지 않지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이해하면서 암기를 하셔서 풀면 점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론시험이 어려워지는데 이론시험 파트에서 온가에게 다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공손품하고 작업행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손품은 뭐냐면요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격 일정 수준 그런데 미달이 돼서 만들어지는 불량품을 공손품이라고 온가에게서 말합니다 그래서 공손품 나오면 불량품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불량이 나오게 되면요 회계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불량이냐 비정상적인 불량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정상공손 정상적인 불량이다 하면 공장에서 아무리 이해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뭐 천 개 하나 정도 불량이 나오는 경우 그 불량은 제거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발생되는 그 불량은 해당되는 제조 온가에 포함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정상공과는 그래서 온가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수로 발생되는 비정상적인 공손이 발생된다면 이 부분을 사람이 잘못한 것이므로 그 비정상공손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비정상공손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그리고요 작업회물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공손품하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작업회물이라 하면 제품이 완성되고 남은 그 부스러기들을 말합니다 특히 부스러기기 때문에 불량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따라서 구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스러기들은요 음 결국에는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다 보니까요 이 부스러기만큼은 제조 온가에서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회물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스러기고 공손품 불량품이라는 거 이 정도만 조금 아시면 되겠어요 개념 좀 판매하면 이 부분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보기에 가끔씩 나오고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거 이런 부분에 이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고요 제품별 지금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종합원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2단계하고 4단계 공식을 이해를 하시면서 암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